이쁘죠? 주름살이 많지만 어때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주름이 예쁘게 지시려면 지금부터 팍 입으셔야 돼요. 옆사람 부탁봉 다 같이 노래 같이 하실 거예요. 노래가 쉬우니까 그렇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팔도 파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옆사람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시작!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서! 말도 못하게 사랑해. 자 우리 어르신들이 옆에 짱고를 사랑하시는 말씀 한번 웃어보실 거예요. 송수 짱고 시작!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어르신들. 자 주먹점이 있어요. 주먹. 다 같이 주먹. 따라 하죠. 주먹. 주먹. 아아. 아아. 이 주먹이나 이면 들어갈 정도로 벌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 여기 대형구원들이 자극이 돼서 뇌한 수치 호르몬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봐도요. 얼굴 근육을 만들지 못하면 내가 작은 게 안 돼서 치매의 정불 부분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냉이 시작! 강냉이! 이상태에서 웃어보실 거예요. 색상 치면서 시작! 강냉이! 손 한 번 내주세요. arted 1 diyor. 이 되기 때문에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고 좋으실 거예요. 아마 이따가 소화도 잘 돼서 점심도 맛있으실 거고요. 지금쯤 혹시 남몰래 밥 푹푹푹 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번 넘겨주세요. 우리 나이를 잊어버리세요.